네 폴송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얘기하셨으니까 모창 한 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요즘 콘서트랑 행사랑 이런 거 좀 많이 했는데 거기 가게 되면 원래 바비킴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힐링 싱어 컨셉이게 되면 뒤에서 이렇게 나와요 한 소절씩 부르고 예를 들면 사랑근혼부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사랑이란 놈 그 놈 앞에서 이렇게 가요 근데 거기에서 박수 쳐주고 근데 만약에 바깥 행사면은 골목길이라는 노래 있어요 골목길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아 못할 거야 이거 대폐 좀 갖다주세요 그때 이제 반응을 해주는데 중간에 이제 멘트 시간에 다른 사람 모창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모창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간단하게 어차피 재미없으면 편집해주세요 네 윤도현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도현입니다 안 닮아 안 닮아요? 안 닮아요? 아니야? 다음 거 이문순씨 멘트를 해서 안 비슷하다 이것도 안 닮아요 음룡 오 오늘 아 근데 모창이 되게 안 된다 오예 난 난 술이야 바라밤밤바라밤 좋을텐데 너의 손 끝 오예 오 멀리멀리 와서 안드로메달까지 같이 갔다 왔습니다 네.